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60페이지 제7장 태, 보이스 첫 시간으로 기본부부 설명할 시간이죠 먼저 A, 태의 종류와 전환이 나오는데 본문의 예문들을 살펴보기 전에 태의 정의와 종류 그 다음에 태를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태, 보이스란 한마디로 말해 주어가 동작을 행하는 주체인가 아니면 동작을 받는 대상에 따라 나타내는 동사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태의 종류에는 동작하는 주체를 주어로 하는 능동태 액티브 보이스와 동작을 받는 대상으로 주어로 하는 수동태 패시브 보이스 그 두 종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두 개의 예문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He wrote this letter 그가 이 편지를 썼다 He가 주어, wrote가 완전 타동소로 동사, this letter가 목적인 삼형식의 능동태 구문이죠 수동태로 바꾸면 능동태의 목적어, this letter가 주어가 되죠 그 다음 동사는 b 플러스 과거분사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때 b 동사의 인칭과 수는 새로운 주어의 인칭과 수에 일치시키고 시제는 능동태의 시제에 일치해야 되죠 따라서 새로운 주어, this letter가 삼인칭 단수이고 능동태의 시제가 wrote 이런 식으로 과거니까 was written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능동태의 주어는 by를 붙여 뒤로 보내 부사구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by가 전사이기 때문에 전사의 목적으로 대명사할 경우는 주격을 목적격으로 받게 되죠 따라서 He는 by 힘이 되겠죠 전부 정리하면 this letter was written by 힘 이 편지는 그에 의해 쓰여졌다 이런 식으로 this letter 주어, was written 동사, by 힘은 부사구화되는 일형식의 수동태 구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의할 것은 목적을 갖는 타동소가 있는 문장을 해서 다 수동태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이런 possess의 의미를 가지는 have 그 다음 닮다는 뜻을 가지는 resemble 그 다음 어울리다는 뜻을 가지는 타동소가 become 그 다음 뭐뭇이 부족하다 이런 뜻을 가지는 lack 비용이 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cost 같은 동사는 수동태로 고쳐 쓸 수 없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1억 2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다 이 문장을 수동태로 a population of over 120 million is had by japan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틀리죠 또, he resembles his father 그는 자기 아버지를 닮았다 his father is resembled by him 이런 문장이 역시 틀리죠 또, a white dress becomes you 흰옷이 너에게 어울린다 you are become by white dress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없죠 또, we lacked food 우리는 음식이 부족했다 food was lacked by us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 how much did the repairs cost you 그 수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how much were you caused by the repairs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서로는 그만하고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번 이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번에 A A All the members of the club respect him B He is respected by all the members of the club All the members of the club respecting 그 클럽의 모든 회원들이 그를 존경한다 주어가 리스펙트하는 주체가 되므로 All the members of the club이 주어 리스펙트가 완전 타성사로 동사, 힘이 목적화되는 능동태 문장이죠 숭대로 바꾸면 주어는 목적의 힘이 주어가 되니까 주격 히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 동사 리스펙트는 새로운 주어 히의 인칭과 수 그리고 능동태 시에 맞춰 히가 3인칭 단수고 능동태 리스펙트의 시체가 현재니까 이즈 리스펙트 이런 식이 되죠 그 다음 능동태 주어 All the members of the club은 By all the members of the club 이런 식의 부사구가 되죠 즉 BM은 He's respected by all the members of the club 그는 그 클럽의 모든 회원들에 의해 존경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리스펙트 되는 행위 대상이 되는 수동태 국민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할 차례인데 2번은 수동태의 시제를 설명하는 예문들입니다 먼저 A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Number 2 A Kidnappers abduct children Children are abducted by kidnappers Kidnappers abduct children Children are abducted by kidnappers Kidnappers abduct children Abducted의 동그라미 Kidnapper는 유괴범이고 Abduct는 kidnap 즉 유괴하다 이렇지니까 유괴범은 아이들을 유괴한다 이렇지는데 시제가 현재인 능동태의 문장이죠 수동태를 고치면 Children are abducted by kidnappers 이렇지 되겠죠 Are abducted의 동그라미 수동태의 현재형은 인칭에 따라 B 동사의 현재형 am, are, is 다음에 과거분사 pp가 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가 Children 이런 식으로 복수고 능동태의 abduct 시제가 현재니까 수동형은 are abducted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이들은 유괴범들에 의해 유괴된다 다음 B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B에서는 능동태의 과거형을 수동태로 고친 경우죠 Kidnapers abducted the child 유괴범들은 그 아이를 유괴했다 abducted의 동그라미 수동태를 고치면 The child was abducted by kidnappers 그 아이는 유괴범들에 의해 유괴당했다 was abducted의 동그라미 수동태의 과거형은 was 혹은 war plus pp 이런 때가 되죠 새로운 주어 the child는 단수고 능동태 abducted의 시제가 과거니까 수동형은 was abducted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다음 C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C Kidnapers will abduct the child The child will be abducted by kidnappers Kidnapers will abduct the child The child will be abducted by kidnappers Kidnapers will abduct the child 유괴범들은 그 아이를 유괴할 것이다 will abducted의 동그라미 미래 시에인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면 will be plus pp 이런 때가 되죠 따라서 수동태로 고치면 The child will be abducted by kidnappers 그 아이는 유괴범들에 의해 유괴될 것이다 will be abducted의 동그라미 능동형 will abducted가 수동형이 되면 will be abducted 이런 식이 되어야죠 다음 D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D Kidnapers have abducted the child The child has been abducted by kidnappers Kidnapers have abducted the child The child has been abducted by kidnappers Kidnapers have abducted the child Have abducted 이 동그라미 이 문장은 현재 완료의 문장인데 수동태로 고치면 have 혹은 has been pp 이런 때가 되겠죠 따라서 수동태로 고치면 The child has been abducted by kidnappers Has been abducted 새로운 주어 The child가 단수니까 has been abducted 이렇게 된 거죠 다음 E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E Kidnapers had abducted the child The child had been abducted by kidnappers Kidnapers had abducted the child Kidnapers had abducted the child The child had been abducted by kidnappers 수동태가 되면 had been pp 이런 때가 되겠죠 따라서 수동태로 고치면 The child had been abducted by kidnappers had been abducted 동그라미 had pp가 수동행이 되면 had been pp 이런 때가 되니까 had abducted had been abducted 이런 때가 된 거죠 다음 F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F Kidnapers will have abducted the child The child will have been abducted by kidnappers Kidnapers will have abducted the child The child will have abducted by kidnappers Kidnapers will have abducted the child 유괴범들이 그 아이를 유괴했을 것이다 Will과 have abducted the 각 동그라미 올은 미래 완료 시절과 같지만 여기 will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 will로 현재 왈로 have abducted the 추측의 의미가 가해지는 형태죠 따라서 유괴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미래 완료 꼴의 will have pp는 수동태로 바뀌면 will have been pp 이런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수동태로 고치면 The child will have been abducted by kidnappers 그 아이는 유괴범들을 위해 유괴당했을 것이다 will have been abducted 동그라미 능둥태 will have abducted 즉 will have pp가 수동태가 되면 will have been abducted 즉 will have been pp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다음 g 분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g kidnapers are abducting the child the child is being abducted by kidnappers kidnapers are abducting the child the child is being abducted by kidnappers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현재 진행형은 현재 진행형은 수동태로 바뀌면 be being plus 과거 번사 이런 형태가 되죠 따라서 수동태로 바꾸면 the child is being abducted by kidnappers 이런 식이 되죠 is being abducted 동그라미 능둥태가 are abducting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형이고 새로운 주어 the child가 단수니까 수동형은 is being abducted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아이는 유괴붐들에 의해 유괴되고 있는 중이다 다음 마지막으로 h 분을 보죠 함께 보겠습니다 h kidnapers can abduct the child the child can be abducted by kidnappers kidnapers can abduct the child the child can be abducted by kidnappers kidnapers can abduct the child 유괴범들은 그 아이를 유괴할 수 있다 can abduct the child 동그라미 이 문장은 조동사가 드리는 문장으로 조동사가 드리는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 동사 꼴이 조동사 plus b plus pp 이런 형태가 되죠 we의 c의 we의 경우가 마찬가지죠 따라서 수동태로 바꾸면 the child can be abducted by kidnappers 그 아이는 유괴범들에 의해 유괴될 수 있다 can be abducted 동그라미 조동사가 드리는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 동사 꼴이 조동사 plus b plus pp 이런 형태가 되니까 능동형 can abducted 가 수동형 can be abducted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다음 b 주의할 수동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사형식의 수동태를 다루고 있는 1번부터 살펴보겠는데 사형식의 문장은 간접 목적과 직접 목적 두 개가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간접 목적을 주호라는 수동태와 직접 목적을 주호라는 두 가지 수동태가 가능하겠죠 이때 어느 한쪽의 목적어가 주호가 되면 다른 하나의 목적어가 되어납게 되는데 이를 보리 목적어 retain the object 라고 합니다 이점 염두에 두고 1번 2음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b number 1 the boss promised us higher wages a we were promised higher wages by the boss b higher wages were promised to us by the boss number 1 the boss promised us higher wages a we were promised higher wages by the boss b higher wages were promised to us by the boss the boss promised us higher wages 그 사장은 우리에게 더 높은 wages 임금을 약속했다 us와 higher wages의 각 동그라미 us의 간접 목적이고 higher wages가 직접 목적으로 쓰인 사형식 문장인데 먼저 a는 간접 목적인 us를 주혈하여 수동태를 만든 경우입니다 a we were promised higher wages by the boss 우리는 그 사장에게서 더 높은 임금을 약속받았다 we were higher wages의 동그라미 간접 목적어 us가 주혈해야 하니까 주격 we로 바뀌고 promised의 시세가 과거니까 were promised 그 다음 higher wages는 보리 목적어 retained object로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 b는 직접 목적어인 higher wages을 주혈해 수동태를 만든 경우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간접 목적어가 보리 목적으로 남게 될 경우에는 보리 목적어 앞에 수요동사의 종류에 따라 전사 2나 4 또는 of를 붙여야 한다는 점이죠 b higher wages were promised to us by the boss 더 높은 임금이 그 사장에 의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 higher wages와 to us의 동그라미 promised의 밑줄 직접 목적인 higher wages가 문장이 주요가 되므로 보리 목적어인 간접 목적어 앞에 여기서는 수요동사가 promise니까 to가 붙은 경우죠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들을 보면 첫 번째 예문 다음은 a letter was sent to me by him a letter was sent to me by him 편지는 그에 의해 나에게 보내줬다 a letter와 to me의 동그라미 sent의 밑줄 he sent me a letter 이런 문장에서 a letter 즉 직접 목적어를 주로 하여 수동태가 된 문장으로 수요동사가 sent니까 보리 목적어 미 앞에 to가 붙은 경우입니다 다음 a watch was bought for me by him a watch was bought for me by him a watch was bought for me by him a watch와 for me의 동그라미 both의 밑줄 시계는 그에 의해 나에게 사주어졌다 즉 그가 나에게 시계를 사주었다 he bought me a watch 이런 눅눅태 문장에서 직접 목적인 a watch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어 앞으로 나갔고 이번에는 수요동사가 boat니까 보리 목적인 미 앞에 전사 for가 붙은 경우죠 다음 some questions were asked of me by him some questions were asked of me by him some questions와 of me의 동그라미 asked의 밑줄 몇 가지 질문이 그에 의해 나에게 물어졌다 즉 그는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he asked me some questions 이런 눅눅태 문장에서 직접 목적어인 some questions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어 앞으로 나오고 이번에는 수요동사가 ask 되니까 고리 목적인 me 앞에 전사 of가 붙은 경우죠 다음 2번 할 차례인데 2번에서는 일반적인 오형시 수동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number 2 number 2 his bravery in the war made him a hero he was made a hero by his bravery in the war his bravery in the war made him a hero he was made a hero by his bravery in the war his bravery in the war made him a hero his bravery in the war 수동태에 고치면 목적어 힘이 주어가 돼야 되고 능동태의 시제가 made 이런 식으로 과거니까 he was made a hero by his bravery in the war 그는 그 전쟁에서의 그의 용맹함에 의해 영어로 만들어졌다 이런 식이 되죠 he와 a hero의 동그라미 목적어 힘이 주어 he로 바뀐 거고 a hero가 이번에는 죽격보호가 되는 이 형식의 문장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 능동태의 주어가 막연한 일반인을 나타내는 we you they people 등과 같은 일반 대명사이거나 또는 one summon somebody 등의 부정 대명사일 때 수동태에서는 by 플러스 행위자가 보통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 의문을 보면 we must wear seatbelts seatbelts must be worn by us we must wear seatbelts we의 동그라미 we를 특정한 사람들을 보아 우리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물론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안전벨트는 차를 타면 누구나 착용해야 하는 거니까 we를 막연한 일반인을 보아 굳이 우리말로 옮길 필요 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의미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수동태가 되면 seatbelts must be worn by us 이런 식도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by us 는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번에는 3번 할 차례인데 3번에서는 5형식에서 목적격보호가 원형 부정사인 경우에 대한 수송태를 설명하는 의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5. 3.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로하여금 그의 마음을 바꾸게 하였다. 메이드의 밑줄 힘과 체인지의 각 동그라미 메이드가 사역동사로 브라운드 타동사 힘이 목적어 메이드가 사역동사니까 목적보호로 원형 체인지가 된 5형식 구문이죠. 이처럼 사역동사 또는 지각동사 플러스 목적 플러스 원형 부정사 이런 형태를 수송태로 바꾸면 원형 부정사가 반드시 투부정사로 바뀐다는 점 주의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장도 수송태로 바꾸면 목적어 힘이 주가 되니까 he, 그 다음 he가 단수고 메이드는 과거니까 was made, 그 다음 원형 체인지는 투 부정사 to change로 바뀌어 he was made to change his mind by her sudden death. 이런 힌트의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예문 우리는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heard 밑줄 힘과 sing의 각 동그라미 heard가 지각동사 힘이 목적어 heard가 지각동사니까 sing이 원형으로 목적보호가 되는 5형식 구문이죠. 따라서 수송태가 되면 목적어 힘이 주가 되고 원형 sing은 to sing이 되어 he was heard to sing 뒤에 by us는 생각되죠. he was heard to sing.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수송태가 될 때 to sing 말고도 현재 분사 singing이 올 수도 있죠. 즉 he was heard singing. 이런 문장도 가능합니다. 현대 영화에서는 점차 지각동사일 경우에는 to 정사보다는 현재 분사를 쓰는 것이 보편지 되어가고 있죠. 따라서 he was heard to sing보다는 he was heard singing. 이런 액체가 더 많이 사용된다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We made her do the work. She was made to do the work. We made her do the work. 우리는 그녀에게 그 일을 하게 했다. made의 밑줄. her와 do의 각 동그라미. 사역동사와 made가 불안한 타동사. her가 목적어. do가 원형으로 목적보호인 역시 5형식 구문이죠. 수송태를 고치면 목적어 her가 주가 되고 원형 do는 to do가 되어 she was made to do the work. 이런 식으로 바뀌죠. 사역동사의 경우는 지각동사와는 달리 반드시 to 부정서만 오지 현재 분사는 올 수 없습니다. 즉, she was made doing the work.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다음, 이번에는 4번 할 차례인데 4번에서는 응원사가 있는 응원의 성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Who invented that alibi to avoid punishment? 누가 to avoid punishment,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that alibi, 그런 alibi를 꾸며내느냐, 또는 그런 alibi를 생각해내느냐. 후의 동그라미. 의문사 who가 주어로 쓰이는 문장을 수송태로 바꿀 때는 who를 by whom 형태로 바꾸고 그 위치에 그대로 놔둬야 되죠. 즉, 의문사 who가 주어인 경우 by whom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야 되는 새로운 주어 플러스 과거문사 이런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수송태를 고치면 by whom, 그 다음 능동태의 시체가 invented로 과거니까 비동사는 word가 되죠. word that alibi invented to avoid punishment.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by whom의 동그라미. 농동태의 who가 by whom으로 바뀌어도 위치 변정이 없다는 점에 유의되겠습니다. invented의 밑줄. 여기 자동사 invent는 꾸며내다, 날조하다, 즉, make a, 또는 cook a, 또는 fabricate. 이런 뜻으로 된 거죠. 또는 경험에 따라서는 생각해내다, 즉, think of의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의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의문은 언제 너는 그것을 끝내느냐? 수송태로 바꾸면, 여기서 when은 음음부사니까 수송태가 되어도 위치 변화 없고, 목적어가 it가 새로운 주어가 되고, finish는 시작과 과거니까 was finished. 그런데 음음료니까 was가 주어 it 앞으로 나가죠. 즉, when was it finished by you? 이런 뜻이 되죠. 이때 행위자를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을 때는 뒤에 by you는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브라질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수송태로 바꾸면, 여기서 what language는 목적으로 사용된 거니까, what language is spoken in Brazil by them?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데, 일반인 나타낸 by them은 사용되니까, what language is spoken in Brazil?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바꾸고, 162페이지를 넘어갑니다. 162페이지 5번 할 차례인데, 5번에서는 목적어가 명세제된 경우, 수송태로 바꾸면 어떻게 전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송태로 바꾸면, that money is everything. assume의 밑줄. 여기 assume은 suppose 또는 take it for granted으로 대체할 수 있죠. 즉, 생각하다. 당연하게 여기다. 이러시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이 모든 것이라고, 즉,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긴다. 타동사 assume의 목적은, that money is everything. 이런 명세제들이 되죠. 수송태로 바꾸면, that money is everything. is generally assumed by us. 그런데 by us는 생각되니까, that money is everything. is generally assumed. 이런 형태가 되는데, 대절이 너무 긴 가부성태가 되니까, 가조, 이틀을 쓰고, 진조, that에는 뒤로 돌린 것이죠. 따라서,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money is everything. 이런 형태의 수송태 문장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 대절이 주어, money를 수동태의 주어로 하는 방법이 있죠. 즉, money is generally assumed to be everything. 이런 수동태 문장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 경우, be, pp 다음에, to 부정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주절이 시제와, 종수절이 시제가 같거나, 또는 종수절이 시제가, 미래가 되는 경우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단순 부정사를 사용하고, 대절이 시가, 주절이 시 보다 하나 없을 때는, to have pp 이런 형태의, 완료 부정사를 써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주절이 시제도 assume, 즉 현재고, 종수절이 시제도 is, 즉 현재니까, 단순 부정사를 사용되어, money is generally assumed to be everything. 이런 형태가 되었죠. 그러나, 예를 들어, people believe that he was rich. 이런 문장을,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수송태의 단문으로 바꾼다면, 주절이 시에는 believe, 현재고, 종수절이 시에는 was, 과거니까, he is believed to have been rich. 이런 식으로, to have pp 이런 형태의, 완료 부정사를 써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의문을 하나 더 보면, 모든 사람이 그녀가 그와 결혼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역시 목적어가 명사절을 받죠. 따라서 먼저 가조 it을 이용해서 수송태를 바꿔보면, it is expected that she will marry him. 이런 문장이 나오죠. 다음, 대체를 주어, she를 주으라 하는 수송태를 만들어보면, 주절이 시에는 expect, 이런 식으로 현재고, 종수절이 시에는 will marry, 이런 식으로 미래니까, 단순 부정사를 써서, she is expected to marry him. 이런 단문 형태의 수송태 구문이 나온 거죠. 다음, 6번 할 차례인데, 6번은, 훈동사의 수송태를 설명하는 의문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6번 할 차례입니다. Everybody laughed at my jokes. My jokes were laughed at by everybody. Everybody laughed at my jokes. My jokes were laughed at by everybody. Everybody laughed at my jokes. 모든 사람들이 내 농담에 웃었다. laughed at의 동그라미. left at은, 자동사 left plus 전사 at, 즉, 자동사 플라스 전사, 이런 형태의 훈동사로, 수송태를 고칠 때, 훈동사 전체를 하나의 단서로 보고, 수송태를 고치면 되죠. 즉, left at를 하나의 단서로 보면, my jokes were laughed at by everybody. 이런 수송태를 문장이 나오는 거죠.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들을 보면, 첫 번째 예문. she looked down on him. he was looked down on by her. she looked down on him. looked down on him의 동그라미. look down on 누구누우 하면, 누구누구를 얕잡아 보다, 깔보다 이랬으니까, 그녀는 그를 얕잡아 왔다. look down on은, 자동사 look plus 부사 down plus 전사 on, 즉, 자동사 플라스 부사 플라스 전사, 이런 형태의 훈동사로서, 역시 수송태를 바꿀 때는, look down on 전체를, 하나의 단서로 보면 되죠. 따라서, he was looked down on by her. 이런 수송태를 문장이 나오는 거죠. 다음, they speak well of him. he is well spoken of. they speak well of him. speak well of의 동그라미. speak well of 누구누우 하면, 누구누구를 좋게 말하다, 즉, 칭찬하다 이랬으니까, 그들은 그를 칭찬한다. speak well of 역시, 자동사 speak plus 부사 well plus 전사 of, 즉, 자동사 플라스 부사 플라스 전사, 이런 형태의 군동사니까, speak well of를 하나의 자동사로 취급해, 수송태를 바꾸면, he is well spoken of by them, 이런 식이 되는데, 뒤에 by them은 상약되니까, he is well spoken of, 이런 형태의 수송태를 문장이 나오죠. 이때 주의할 것은, 부사 well이 과거분사, spoken 앞에 온다는 점이죠. he is spoken well of가 아니라, he is well spoken of,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칭찬하다는 같은 의미, speak high of, 또는 나쁘게 말하다, 욕하다, 이런 반대 의미를 가지는, speak ill of나, speak badly of, 전부 수송태가 되면, be highly spoken of, be ill spoken of, be badly spoken of, 이런 식으로, 부사 highly, ill, badly가, 전부 과거분사, spoken 앞에 유치하게 되죠. 다음 이번에는,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에서는, 명령문인 경우에 수송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Number 7. Submit the report at once. Let the report be sent. Submit it at once. Don't delay your departure. Don't let your departure be delayed. Let your departure not be delayed. 먼저, 긍정명령문의 수송태부터 살펴보죠. Submit the report at once. Let the report be submitted at once. Submit the report at once. Submit it 동그라미. Submit는 hand in, 또는 give in, 즉, 제출했다 이랬으니까, 그 보고서를 at once, 당장 submit, 제출해라. 긍정명령문이죠. 긍정명령문의 수송태는, let plus 목적어, plus be plus 과거분사, 이런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수송태를 고치면, let plus 목적어, the report plus be plus 과거분사, Submit it. Let the report be submitted at once.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죠. 다음, 부정명령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Don't delay your departure. Delay는 미루다, 연기하다, 지연시키다. 즉, put up, postpone 이렇지니까, 너의 출발을 미루지 말아라. 부정명령문의 수송태는, don't let plus 목적어, plus be plus 과거분사, 또는, let plus 목적어, plus not be plus 과거분사, 이런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죠. 먼저, don't로 나타내면, don't let plus 목적어, your departure, plus be plus 과거분사, Delayed. don't let your departure, be delayed. 이런 수송태가 나오죠. 그 다음, let로 시작하는 수송태를 만들어보면, let plus 목적어, your departure, plus not be, plus 과거분사, Delayed. let your departure, not be delayed. 이런 수송태 문장이 나오죠. 명령문의 수송태는, 일반적으로, 구호처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편이고, 문호처에서도, 부정명령문의 수송태 중, let plus 목적어, plus not be, plus 과거분사, 이런 형태는, 잘 사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번에서는, 주호가 부정인 경우에, 수동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문을 듣고, 시작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nothing makes him laugh. he is not made to laugh by anything. nothing makes him laugh. 어떤 것도, 그를 웃게 만들지 못한다. nothing의 동그라미, 부정조어 nothing은, not by anything, 이런 식으로 수동형으로 바뀌죠. 목적의 힘이 주호가 되고, 사역동사, makes의 목적보인, 원형 laugh는, to laugh가 돼요. he is not made to laugh by anything.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에서는, 능동태의 주호가, 수동태가 될 때, 대개는 전사 바이러스지만, 동사에 따라서는, 다른 전사가 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대개, 능동태보다는, 수동태를 더 많이 쓰니까, 수거처럼 암게 두는 게 좋죠. 먼저, AB2 예문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는 그 선교 결과에 아주 놀랐다. 놀라게 하드는 타동사, astonish를 능동형으로 사용해, The result of the election quite astonished me. 이런 형식보다는, I was quite astonished at Hogan by the result of the election. 이런 수동형 형태가 더 법연적으로 사용되죠.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들을 더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예문. 나는 너의 성공에 기쁘다. 타동사 please를 이용한, Your success pleases me 보다는, 수동형이 더 법연적이죠. 역시, Be pleased with 혹은 at the moment, 뭐뭐에 기쁘다. 이런 억으로 알아두세요. 다음, 우리는 그녀의 대담함에 놀란다. 놀라게 하다는 타동사, surprise를 능동형으로 이용해, Her boldness surprises us가 수동형으로 바뀐 거죠. 역시, Be surprised at 혹은 by 뭐뭐, 뭐뭐이 놀라다. 이런 하나의 억으로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I'm satisfied with the result. I'm satisfied with the result. 나는 그 결과에 만족한다. 만족시키다는 타동사, satisfy를 능동형으로 이용해, The result satisfied me 하는 것 보다가, 여기처럼 수동형 문장이 더 법연적이죠. 이 경우는 with를 바이러스지 않도록 주의해야죠. Be satisfied with 뭐뭐, 뭐뭐이 만족하다. 이런 하나의 숙으로 암기해 주기 좋습니다. 다음, He is interested in modern jazz. He is interested in modern jazz. 그는 모던 재즈의 흥미가 있다. 뭐뭐의 흥미를 일으키는 타동사, interest를 능동형으로 사용해, modern jazz, interest me 하는 것 보다는, 수동형, He is interested in modern jazz가 더 법연적이죠. 이 경우도 전사 in을 바이러스면 틀리게 됩니다. Be interested in 뭐뭐, 뭐뭐의 흥미가 있다. 이런 하나의 숙으로 암기해 두는 게 편리하죠. His name is fairly known to us. His name is fairly known to us.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꽤 알려져 있다. 이 경우는 능동형 문장을 수동퇴로 바꾼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태에 중점을 둔 표현으로, known을 형용서를 생각해, be known to 사람, 이런 형식으로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이런 의미의 하나의 숙으로 암기해야죠. be known by 뭐뭐, 이런 형식이 되면 의미가 달라지죠. 예문을 하나 보면은,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company와 keeps의 동그라미. keep company 하면 사귀자는 뜻이니까,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에 알 수 있다. 즉, 사람은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안다. 이런 의미의 유명한 격언이죠. by의 동그라미. 여기 by는 by 플러스 행위자를 나타내는 by가 아니라, 뭐뭐에 의해, 뭐뭐를 보면, 이런 의미까지는 판단의 기준을 나타내는 전사 by죠. 이 문장은, we know a man by the company he keeps. 이런 능동태 문장이 수동퇴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know라는 동사는 수동태 꼬리 될 때 하나의 전체사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누구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할 때는, be known to 사람,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할 때는, be known as a more, 또는 뭐뭐로 유명하다 할 때는, be known for more, 이런 의미로 전부 하나의 수거처럼 안겨두는 게 편리하죠. 우측에 나오는 상태의 표현을 나타낸 표현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차는 휴가적인 사람들로 만원이다. 또는 그 기차는 행락객들로 만원이다. 그 책들은 먼지들로 덮여있었다. 내 차는 개폐식 천장이 갖춰있다. 크라우디드 카바드 카바드 익힙트의 각 동그라미, 크라우디드 카바드 익힙트 세트 형사라 보아, be crowded with more, 뭐뭐로 만원이다. be covered with more, 뭐뭐로 덮여있다. be equipped with more, 뭐뭣이 갖춰져 있다. 뭐뭣이 장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수거처럼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분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와 알게 되었다. become 이동그라미, be acquainted with 사람 하면 누구누구와 아는 사이다. be acquainted with 사람을 하면 뭐뭐를 잘 알고 있다. 뭐뭐로 정통하다. 이럴 때 되는데 이때 be 대신에 become이나 get을 수 있죠. 이때 acquainted도 과거분사보다는 회용서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을 보면 The weather remains unsettled. 날씨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 경우도 unsettled를 과거분사보다는 회용서를 보아 Remain 플러스 회용서를 보아 Unsettled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동태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동작 수동태와 상태 수동태 그 외에 수동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의할 용법들을 다루고 있는 C. 수동태의 용법과 종료를 가보겠습니다. 먼저 1번 수동태가 많이 쓰는 경우를 보도록 하죠. 함께해 보겠습니다. 1. A. He was killed in the Vietnam War B. Spanish is spoken in Mexico too C. Some things have been said here tonight that should not have been spoken D. The child was run over by a car E. He made a speech and was asked many questions at the end F. On the way home I was caught in the rain 먼저 1번 A He was killed in the Vietnam War He was killed in the Vietnam War 그는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했다 Was killed의 동그라미 누가 그를 죽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전쟁에서 죽은 거니까 죽인 행위자보다는 누가 전사했는지 즉 전사한 시가 중요하니까 수동태를 나타낸 거죠. 이 경우처럼 능동태의 주어가 분명치 않거나 수동태의 주어의 중점을 둘 때는 수동태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B. Spanish is spoken in Mexico too Spanish is spoken in Mexico too Spain어는 멕시코에서도 또한 사용된다 Is spoken의 동그라미 능동태의 주어가 막연한 일반인에 나타나는 경우 역시 수동태를 나타낸 것이 일반적이죠. 다음 C. Some things have been said here tonight that should not have been spoken Some things have been said here tonight 몇 가지 일들이 오늘 밤 여기서 말해졌다 That should not have been spoken 말하지 말았어야 할 즉 말하지 말았어야 할 몇 가지 일들을 오늘 밤 여기서 누군가가 말했다 Have been said Should not have been spoken의 동그라미 죽기 광경사 데트가 이끄는 형설 That should not have been spoken의 선행사는 something가 되죠 말하는 사람이 행위자를 나세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여기처럼 수동태를 나타내죠 Should not have been spoken은 Should have pp의 부정근문이죠 다음 D The child was run over by a car The child was run over by a car Run over 하면 차 따위가 치다 즉 hit의 뜻이니까 그 아이가 차에 치었다 Was run over의 동그라미 이 경우는 행위자보다는 피해자 또는 행아진 일에 중점을 두는 경우로 어떤 차가 아이를 친 사실보다는 그 아이가 차에 치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이런 경우 수동태를 나타낸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E He made a speech and was asked many questions at the end He made a speech and was asked many questions at the end He made a speech 그건 연설을 했다 Made a speech의 동그라미 Make 혹은 Give 혹은 Delive a speech 하면 연설하다는 뜻이 되죠 And was asked many questions at the end 그리고 그 연설 끝에는 많은 질문을 받았다 Was asked의 동그라미 문장의 구조상 앞문장의 주어가 he였으므로 and 다음에 주어도 he가 돼야 하니까 즉 앞문장과의 연결상 주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 때 수동태를 이용해서 주어를 통일시키는 경우가 되겠죠 즉 같은 주어로 문장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 수동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F On the way home, I was caught in the rain On the way home, I was caught in the rain On the way home,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혹은 집으로 오는 도중에 I was caught in the rain 나는 비를 만났다 Was caught in the rain의 동그라미 Be caught in the rain은 옳은 수동형이지만 수동형의 의미보다는 비를 만나다 이름의 일종의 관형 표현이죠 Be caught in a shower 하면 소나기를 만나다 Be caught in a storm 하면 폭풍을 만나다 Be caught in a fog 하면 안개에 휩싸이다 전부 수거처럼 그냥 안개에 두는 게 좋죠 다음 2분 할 차례인데 2분에서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수동태와 동작의 결과를 생긴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Number 2 A Our house is painted every year B Our house is painted green 먼저 A Our house is painted every year Our house is painted every year 우리 집은 매년 칠해진다 이 문장은 우리가 우리 집을 매년 칠한다 We paint our house every year We paint our house every year 이런 의미에서 칠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수동태를 할 수 있죠 단피 Our house is painted green Our house is painted green 우리 집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다 우리 집은 녹색 페인트질이 되어 있다 즉 We have painted our house green We have painted our house green 이런 의미에서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수동태는 능동으로 고칠 때 여기처럼 의미상 시제를 완료 시제로 고쳐야 한다는 점 이 점 주의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 The doors are shut at 7 every evening The doors are shut now The doors are shut at 7 every evening 그 문들은 매일 저녁 7시에 닫힌다 They shut the doors at 7 every evening 이런 의미죠 문이 닫히는 동작에 초점을 둔 동작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The doors are shut now 그 문들은 지금 닫혀있다 They have shut the doors So they are shut now 이런 의미죠 물론 뒤에 they는 the doors을 받는 거죠 닫혀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을 할 차례인데 3번에서는 수동태와 관련된 여러가지 주의할 용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C3 A. This latest model computer sells very well B. We were shocked at his behavior C. I had my hat blown off by the wind D. The meal is now cooking E. They were not to blame for the accident 먼저 A A. This latest model computer sells very well This latest model computer sells very well 이 최신형 컴퓨터는 매우 잘 팔린다 Sales의 동그라미 Cell이라는 동사가 형태는 능동의 현장이지만 Be sold 즉 팔린다 이런 의미의 수동의 의미를 나타낸 경우죠 Cell 팔리다 Peel 벗겨지다 Wash 세탁되다 씻어지다 Cut 베이다 날 따위가 들다 Read 읽히다 Say다 이런 동사들은 자동차로 쓰여 수동의 의미를 나타낸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 대개 well과 같은 부사를 수반하죠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의문을 보면 Ripe oranges peel easily Ripe oranges peel easily Ripe 익은 반대말은 unripe 덜 익은 이렇게 되죠 Ripe 익은 내려지니까 익은 오렌지는 쉽게 껍질이 벗겨진다 Peel의 동그라미 Peel에는 능동의 현장이 벗겨지다 이런 의미의 수동의 의미가 되는 경우죠 몇 가지를 더 들어보면 This cloth washed wear 이 옷감은 세탁이 잘 된다 이 옷감은 잘 씻어진다 This knife cut wear 이 칼은 잘 든다 Her letters always read wear 그녀의 편지들은 항상 잘 익힌다 즉 읽기가 편하다 또는 His letter reads as follows 그의 편지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이런 식으로 washes, cuts, read, reads 전부 꼴은 능동이지만 의미는 수동의 의미가 되는 자동차 되겠습니다 다음 B We were shocked at his behavior 우리는 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We were shocked at the 동그라미 이 경우는 반대로 형식은 수동이나 뜻이 능동의 경우죠 특히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Be shocked at ~~ Be astounded at 또는 by ~~ Be astonished at 또는 by ~~ Be amazed at 또는 by ~~ 이런 식으로 전부 ~~의 깜짝 놀라다 ~~로 인해 깜짝 놀라다 이런 의미가 쓰이죠 다음 C C I had my head blown off by the wind I had my head blown off by the wind had 와 blown의 동그라미 have 플러스 목적 플러스 과분사 이런 구분이죠 have나 get 플러스 목적 플러스 과분사 이런 형태로 대개 주의 의지가 가해지는 경우는 시키다 이런 의미의 사회의 의미가 되고 주의 의지가 가해지 않는 경우는 당하다 이런 의미의 수동의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I had my head blown off by the wind blow off는 날려보내다 날아가게 하다 이랬으니까 나는 내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는 일을 당했다 즉 바람에 내 모자가 날아갔다 즉 my head was blown off by the wind 또는 the wind blew off my head 이런 의미가 되죠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는 일은 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당하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죠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두 개의 의미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I had my watch stolen I had my watch mended I had my watch stolen 나는 내 시계를 도난당한 일을 당했다 즉 나는 내 시계를 도난당했다 결국 my watch was stolen 이런 의미죠 시계를 도난당하는 일은 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당하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I had my watch mended 나는 내 시계를 수리시켰다 시계밭 같은 데서 시계를 수리시키는 것은 주의 의지에 의해 하는 일이니까 시키다라는 사익의 의미가 되는 거죠 수동의 경우일 때는 읽을 때 과거 분사에 강사를 두고 사익의 의미일 때는 읽을 때 have나 get의 강사를 두죠 따라서 각각 stolen, had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읽어야죠 다음 T The meal is now cooking 식사가 지금 요리 중이다 이니지와 cooking의 동그라미 능동태의 진행이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 원래의 의미는 식사는 지금 요리 되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현재 진행 수동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수동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The meal is now being cooked 이런 식들이 해야 하지만 The meal is now cooking 이런 진행의 능동태 문장으로도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데 유의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의미를 하나 더 보죠 The movie is now playing 그 영화는 지금 상행 중이다 역시 The movie is now being played 이런 수동의 의미를 쓰인 능동태의 진행 문장이죠 다음 마지막 E E They were not to blame for the accident They were not to blame for the accident or were to blame for 이 동그라미 blame이 타동사이고 주어 데이가 blame 되어야 할 즉 비난받거나 혹은 책임져야 할 대상이니까 원칙적으로는 They were not to be blamed for the accident 이런 식이 되어야지만 반영적으로 Be to blame for something 이런 식으로 Be responsible or something bad 어떤 나쁜 일에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를 쓰이죠 즉 능동형 부정사가 수동의 의미를 나타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었다 책임이 없었긴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했다 이런 의미를 내파는 거죠 몇 가지 일들어 들어보면 A house to rent 셋집 A house가 렌트된 대상이니까 A house to be rented 이런 식으로 수동의 의미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역시 관용적으로 능동형 부정사를 이용해 A house to rent 이런 식으로 상대죠 그 다음 Water to drink 음료수 역시 워터가 드링크 되는 대상이니까 Water to be drunk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용적으로 Water to drink 이런 식으로 능동형 부정사가 사용되는 겁니다 능동형 부정사가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2번 설명을 끝으로 기본부 설명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첫째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 문법 장문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t b r 0